안녕하세요. 제 원래 목소리가 이것보다 좀 더 섹시한데 오늘 부득이하게 목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제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한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아시스에서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사업 개발 이사 그리고 한국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도미닉이라고 합니다. 오늘 연사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는 오아시스의 소개 그리고 오아시스의 게이밍 에코 시스템 마지막으로 오아시스의 지역별 전략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아시스의 소개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시스는 게임 특화 블록체인으로서 EVM 호환, 가스비 무료 그리고 빠른 트랜잭션 그리고 IP 보호에 용의한 더블 레이어 구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블 레이어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레이어 1에 해당하는 허브 레이어와 레이어 2에 해당하는 버스 레이어 두 레이어가 존재하게 되고요. 게임 컨텐츠는 레이어 2에 해당하는 버스 레이어에서 구동되게 됩니다. 이 구조는 규제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일본의 규제 대응에도 용이한 구조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의 백허로는 장표의 기업분들이 참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아시스는 블록체인 게임 섹터에 리딩 컴퍼니들이 검증하는 게이밍 체인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신뢰받는 게임사들의 참여를 통해서 게임 업계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차세대 블록체인 대중화와 함께 게임 업계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게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오아시스의 발자취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아시스는 작년 2월 스텔스 모드에서 공개되면서 두 차례 펀드레이지를 완료했습니다. 약 1년간의 준비를 통해서 작년 12월 메인넷 런칭과 토큰 상장을 완료하였고요. 본격적으로 생태계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에는 6월 말에 일본 교토에서 이조성 이벤트를 통해서 약 10개의 AAA 타이틀을 발표를 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생태계를 강화시켜 왔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이 크게 개선되면서 본격적으로 게임 타이틀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요. 12월에는 약 8개의 타이틀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게임사별로는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여러 나라의 팀이 개발한 게임이 오아시스에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AAA 게임사의 대형 타이틀들이 매 4분기별로 2, 3개씩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내년 1분기를 예정하고 있는 Ubisoft의 첫 블록체인 게임 타이틀인 챔피언스 택틱스 그리고 2분기에는 세가의 삼국지 IP를 활용한 Battle of Three Kingdoms라는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굵직한 타이틀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아시스의 게이밍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 체인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아시스는 일찍이부터 게이밍 인프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되짚어보면서 게임에 특화된 블록체인 혹은 인프라로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일반 컴퓨터와 게이밍 콘솔의 비교를 통해서 게임을 하기 쉬운 플랫폼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구축하고자 했고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게임을 위한 블록체인이 합제해야 할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며 개발의 방향성을 결정해 왔습니다. 특히 게이밍 블록체인으로서의 특수사항을 정비하고자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장표의 두 가지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이라는 비가역적 타임스탬프가 찍히는 데이터베이스에 게이밍 블록체인으로서 어떤 데이터를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희의 결론은 유저의 표준화된 전적 데이터였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오아시스로서 오아스라는 게이밍 블록체인으로서의 가치를 최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보존되는 전적 데이터의 표준화는 물론이고요. 회람까지 손쉽게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면 게임사별로 유저 타겟팅에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NFT 메타 데이터의 기준 수립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의 태동기부터 게임의 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게임 에셋의 상호 활용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메타 데이터의 표준이 부재했었고요. 결국에는 기업별로 종이로 된 계약서를 써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오아시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베커분들이신 게임사들이 참가해 주시는 거버넌스 카운슬을 통해서 메타 데이터, NFT 메타 데이터의 표준을 확립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게이밍 익스피리언스를 게이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아시스의 기술 업데이트가 있겠습니다. 앞서 오아시스 체인의 더블 레이어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이어 2에 해당하는 버스 레이어의 기술 스택의 다양화를 달성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는 각각 서로 다른 니즈를 갖고 있고요. 이에 맞추어서 오아시스는 커스터마이징에 용이한 순정 버스 애초에 있었던 버스였죠. 그리고 특히 앱체인 구축에 용이한 롤러베이스 서비스 솔루션 제공을 위한 파트너십을 준비 중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레이어 2 솔루션도 게임 회사의 버스 구축을 위한 기술적 선택지 하나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아시스의 진정한 가치는 수많은 게임의 게이밍 데이터가 롤러업되어서 축적되는 레이어 1에 있고요. 다양한 니즈에 대응 가능한 게이밍 체인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로스체인 메시징이 되겠습니다. 많은 게이머들이 더욱 재미있는 경험을 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크로스체인 메시징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각기 다른 체인에 배포되어 있는 게임들이 서로 좀 더 손쉽게 협업을 진행할 수 있고 더욱 유저로서는 예를 들어서 한 체인의 게임에서 특정 퀘스트를 클리어를 했을 때 다른 체인의 어떤 게임의 비밀 퀘스트가 열린다라든지 와 같은 단순한 예였지만 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실 수 있는 인프라를 확중시키고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생태계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기존 웹2 게임 생태계에서는 유저 인증, 결제, 그리고 모객이라는 축으로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는 반면에 웹3 생태계의 인프라는 아직까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오아시스는 각각의 필러에 있어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업계를 선도하는 파트너스와 협업을 통해서 게이머에게는 게임을 즐기기 쉬운 인프라 게임 회사에게는 수익성을 확보하고 유저 모객이 용이한 인프라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 게임의 새로운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 게임이 아직까지 대중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디스트리비션 채널의 부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유통망을 구축하고자 하면서 게임 프로모션을 위한 플랫폼 그리고 천만 단위의 온보딩을 할 수 있는 월렉 그리고 웹3 게임 생태계를 위한 현금 결제,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이거니와 거대한 포인트 이코시스템까지 총괄할 수 있는 포인트 투 토큰과 같은 새로운 게이트웨이를 구축함으로써 게임의 유통망을 개선시키고 본격적인 대중화를 드라이브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아시스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아시스가 전세계 각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파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거를 먼저 이해하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카테고리로는 게임 제작, 게임 소비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각 카테고리 아래 상세 내용을 보시면 오아시스의 시장 접근 전략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게임사가 있느냐, 크리에이터가 있느냐 게임 개발사는 있느냐 게임업계의 인프라는 있느냐에 대한 부분과 성숙한 게이머 커뮤니티가 있는가 그리고 그 게이머들은 얼마만큼의 지불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웹3 게임이다 보니까 블록체인 관련된 엔지니어라든지 업체 수 그리고 그 인재 풀의 성숙도 같은 것도 저희는 평가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장으로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글로벌 3위의 게임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고객당 과금액의 지표를 나타내는 ARPU로는 세계 1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조금 일본 플레이어분들의 특징이긴 한데 굉장히 플레이 타임이 길고 리텐션이 굉장히 높은 것도 일본 게임 시장의 특징이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임 시장 규모로 1, 2위인 미국과 중국의 규제 환경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 시장으로서 갖고 있는 시장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웹2 게임 시장을 보았을 때 한국보다도 더 포화된 시장이 되고 있고 정말 레드오션에 가까운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게임 업계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어보면 블록체인이든 AI이든 VR이든 뭐든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면 정말 생존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웹3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근본적으로 서포트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확립된 규제를 배경으로 웹3 산업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각 업계를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고장난 규제가 있다면 고치고자 하고 있고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실제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서 특히 금융, 통신, 게임 등 다양한 업계의 대기업들이 웹3 확장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요. 이분들의 프로덕트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텐데 저희는 이 시점을 거대한 시장의 개화라고 보고 있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로는 4위이고요. PC만으로 보면 2위입니다. 모바일로는 4위이고요. 그리고 ARPU는 일본의 다음가는 과금러들이 많은 시장이고요. 제가 한국 게임 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부분이긴 하지만 이미 한국 게임 업계의 분들은 패스트 무버가 굉장히 많았고요. 대형사들 또한, 게임 회사가 아닌 대형사들 또한 시장 선점의 의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계만 보았을 때는 이미 성장 페이즈가 달라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POC 이런 거는 이미 옛날에 끝난 상태이고 본격적으로 수익 창출 모델을 고민하고 있는 시장이 한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는 한국과 일본을 사실 최은선 시장으로 잡고 있고요. 이미 오아시스에게는 수많은 한국의 파트너가 존재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한국 팀을 확대시키고 나가고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한일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게임의 대중화가 되겠고요.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이 되지만 아시아 중심의 블록체인 게임 대중화를 저희는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oing East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면서 중화권, 동남아, 인도까지 마켓새를 높여나가면서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죄송해요. West입니다. West입니다. 아, 네. 아, West였네요. 치명적인 실수를. 그래서 아시아 중심의 Going West로 블록체인 게임의 대중화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